이거는 크레인인데 크레인 이거 크레인인데 크레인 이거는 이거는 그냥 크레인 크레인 저거 5킬로 이런거는 다 들어간거에요 그냥 강제주팬 강제주팬 오케이 바로 심해 바로 심해 이야 제대로 우와 통통하다 통통하다 이제 네 마리죠? 네 그러면 그러면 한 마리는 버려야되 저기다 저기다 대타 놓고 오른쪽에 저기 저기다 좌우피다 이동하자 이동하자 빨리 가야되겠다 이동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